그렇다면 여자 스타들은 결혼식에서 어떤 웨딩드레스로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을까? 여자 스타들이 선호하는 드레스로 대표적인 브랜드는 오스카드 라렌타가 있고요. 고소영씨가 입었던 그 이전에는 송윤아씨, 추상미씨가 입어서 많은 신부들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최근 여자 스타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웨딩드레스는 디자이너 오스카드 라렌타의 작품 힐러리 클린턴, 미셸 오바마 등에게 지지를 얻고 있으며 섹스앤더시티에서 사라 조시카 파커가 오스카드 라렌타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보를 찍기도 했다. 특히 고소영의 드레스는 디자이너가 직접 그녀만을 위해 디자인했다고 한다. 4명의 장인들이 40시간 동안 300미터의 원단을 사용해서 한 땀 한 땀 그 스커트에 장식된 플라워를 만들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가격을 말할 수 없지 않을까. 디자이너 베라왕의 웨딩드레스도 한 여자 스타들의 워너비 드레스. 빅토리아 베컴과 힐러리 클린턴의 딸 첼시 클린턴이 입어서 화제가 되었는데 국내에서는 김남주가 처음으로 베라왕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스타로 기억되고 있다. 몸매가 다 드러나도록 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드레스이기도 한데 그 이후로 신부들이 승림하고 과감하게 앞에 가슴과 등이 파인 드레스를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앞에 두 디자이너보다 살짝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울린 손태영과 시네. 그녀들은 프로젝트 러네이 출신의 오스틴 스칼렛이 디자인한 2천만원 상당의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자수나 레이스, 비즈 등을 최대한 활용해 여성의 몸매를 부각시키고 화려하게 보이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이 중 신부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웨딩드레스는 어떤 것일까? 야외 웨딩을 했던 한가인씨를 둘 수 있는데요. 한가인씨가 입었던 드레스는 국내 디자이너의 드레스로서 스커트가 최근에 다시 유행이 돌아온 튤 스커트로 좀 귀엽고 사랑스러운 분위기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서 동양인이나 국내 신부들이 가장 많이 아직까지도 선호하고 있는 스타일로 뽑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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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